자막제공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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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2장 왕만 깨끗하나 맑은 배가루 비클 세상 더러운 전도님 한 송이연 곳으로 피어나리라 내 이제 돌아본 이상 계산하는 푸른 구름 어둠 바다 풍모를 유네 울어라 가르침에 성에 올리고 처음도 거주만도 끝도 좋은 길 이끌 세상 가시나 전도님 성스러운 일을 나가리라 내 이제 돌아보니 중생살림은 젖은 마음 꾸분 생각 뜨거운 고통 울어라 화두게 성에 올리고 수행하는 불제자의 고비한 모습 뒷굴 세상 어지러워 전도님 전도님 다 함께 지금 꼭 진리니 우리 수행하는 불가능 수행하는 불가능 수행하는 불가능 수행하는 불가능 우울한 하늘 흐랐어 아연총배에 예수 나무 한 나무 동기 한 마리 돗대도 안이 날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소름 돋고 있는 거 푸른 나라로 푸른 나라 지나서 여기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빛이 잃는 곳 새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곧돼도 아니갈로 사때도 없이 다일도 잘고 간다 선정나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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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